자 레슨 세 번째로 심리 동사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심리 표현이죠 멘바오빵 채소 술차이 술은 지옥 소고기는 뉴로 이거고 커피는 카페 자는 차 채소 나 뭘까 이게 좋아한다 이 뜻이죠 나 좋아해 빵 이 말입니다 자 이건 순서대로 하고 이거죠 감각인 시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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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이어 먹다 흐어 마시다 술 먹다 갑니다 나 좋아해 소고기 나는 쇠고기를 좋아해요 난 있어요 하려면 나 있어 소고기 워요 뉴로 이렇게 가고 나는 먹어 쇠고기는 워치 뉴로 이렇게 가겠죠 확인 계속 시 시 기쁠 희자였어요 이게 선비사 미움 요 미움 외우기 어렵거나 이러면은 그렇게 외우지 상관없어요 계속 환 환 자 요렇게 요렇게 환 자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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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 환 자 갑니다 워시 환 카페 워시 환 카페 워시 환 카페 했죠 자 늘어뜨려 봐요 워시 환 카페 했어요 워시 환 카페 이렇게 말했어요 나 좋아해 커피 요 말이죠 자 흐 는 마시다 자 이건 차죠 과지 이거는 이제 과즙 과일주스에요 확인 워시 환 카페 워시 환 카페 좋아하고 있네요 계속 자 당신은 차를 좋아하나요 니 시 환 참 마 요러겠죠 니 시 환 참 마 이거네요 그쵸 니 시 환 카페 마 너 좋아해 커피를 요 말이죠 니 흐 참 너 마셔 차를 요렇게 물어보는거고 니 흐 카페마 하면은 너 마셔 커피를 요 말이죠 확인 네 니 시 환 차 마 니 시 환 차 마 자 계속 자 그는 당신을 좋아해요 그는 당신을 좋아해요 그는 좋아해요 당신을 해야겠죠 타 타 하 시 환 시 환 그리고 니 니 그러면 당신은 그는 좋아해요 당신을 요 말이 됩니다 여 있다 치 먹다 시 이거는 맞다 그렇다 뿌 뿌 아니다 뜻이죠 확인 타 시 환 니 그렇죠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 안좋아해 돼지고기를 요렇게 가면 되겠죠 워프 시 환 워프 시 환 쭈로 이렇게 가겠죠 워프 시 환 쭈로 이거네요 나 안좋아해 돼지고기를 요 말입니다 워프 쭈뉴로 나 안 먹어 소고기 워프 시 환 뉴로 나 안좋아해 소고기 워프 치 쭈로 나 안 먹어 돼지고기 요 말입니다 확인 워프 시 환 쭈로 워프 시 환 쭈로 나 안좋아해 술 워프 시 환 쥐 이렇게 하겠죠 워 워 부 부 시 환 시 환 쥐 쥐 쥐 쥐 쥐 카페 커피 차 차고 쥐 먹다죠 확인 워프 시 환 쥐 쥐 계속 타 타 환 카 페 타 시 환 카 페 입니다 그는 좋아해 커피 요 말이죠 타 시 환 카 페 타 가 안 들어갔네 다시 할게요 타 시 환 카 페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더 높이 해볼게요 타 시 환 카 페 다시 할게요 타 시 환 카 페 어 이거 선생님 타 시 환 카 페 선생님 다시 합니다 타 시 환 카 페 어 들어갔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타 시 환 고 지 타 시 환 거 지 거 지 과즙이죠 과일 주스 차 차고 콜라 콜라죠 그리고 커피는 카 페 감사합니다 확인 워 시 환 치 수 타이 자 두 번 들어왔는데 동사가 두 번 들어왔지만 헷갈릴 거 없이 직역해서 보여 드릴게요 워 시 환 치 수 차이 나 좋아해 먹는 거 채소를 그쵸 헷갈릴 거 없어 우리말 우리말 잘 쓰면 뭐든 이해할 수 있어요 나 채소 먹는 거 좋아해 나 좋아해 먹는 거 채소를 나는 채소를 먹으려면 나 먹어요 채소 워 치 술 차이 이렇게 가겠죠 나 먹어요 빵 워 워 치 면바오 워 치 면바오 이렇게 나는 빵 먹는 거 좋아해 하려면 나 좋아해 먹는 거 빵을 요렇게 죠 워 워 시 워 시 환 워 시 환 치 면바오 이렇게 가겠죠 시 환 치 그쵸 갑니다 확인 계속 나는 빵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 안 좋아해 먹는 것 빵 요렇게 가면 되겠죠 워 부 시 환 치 면바오 이렇게 가겠죠 자 여기 있네요 나 안 좋아해 먹는 것 빵 워 부 시 환 치 면바오 이렇게 하죠 워 부 시 환 허 치 이렇게 하면 나 안 좋아해 마시는 거 술을 워 부 시 환 치 술 찬 나 안 좋아해 먹는 거 채 소를 워 부 시 환 워 부 시 환 허 자 나 안 좋아해 마시는 거 차를 그쵸 확인 워 부 시 환 치 면바오 워 부 시 환 치 면바오 이렇게 갔죠 계속 허 자 제가 이제 문법도 소리로 외우라고 하셨어요 외우라고 했어요 외우시라고 시 환 다음에 동사가 오죠 문법이 아예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근데 아는 것보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니 니 시 환 허 주 마 너 좋아해 마시는 거 술을 물어봤죠 확인 니 시 환 허 주 마 니 시 환 허 주 마 계속 다 맨부 시 환 마시는 거니까 허 오겠죠 허 쭈 쭈 는 먹 다 아 이는 사랑 하다 쭈 는 맞 다 쭈 는 쭈 타맨 부 시 환 허 카페 그는 안 좋아해 마시는 거 커피를 그 말입니다 확인 타맨 부 시 환 허 카페 타맨 부 시 환 허 카페 쭈 나는 콜라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 나 안 좋아해 마시는 거 콜라를 이 말이죠 자 워 워 부 시 환 허 컬러 이렇게 가겠죠 워 부 부 시 환 흐 흐 컬러 컬러 치우 술이고 술 먹다 차 차죠 홍차 녹차 할 때 차 확인 확인 워 부 시 환 허 컬러 워 부 시 환 허 컬러 계속 워 시 환 컬러 워 시 환 컬러 나 좋아해 컬러 카페 커피 과 쥐 과즙 과일 주스 차 차 차 확인 계속 워 워 환 허 차 워 시 환 허 차 나 좋아해 맛있는 거 차를 봅니다 워 시 환 허 차 오 선생님 워 시 환 허 차 어 네 선생님 아예 X판정 나왔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워 시 환 허 차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해볼게요 워 시 환 허 차 소리 좀만 낮춰볼게요 워 시 환 허 차 넘어갈게요 환 환 넘어갈게요 어렵네 나는 돼지고기와 소고기 먹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나는 좋아해 먹는 거 돼지고기랑 소고기 워 시 환 치 쭈로 허 뉴로 이렇게 가겠죠 워 워 시 환 아 시 환 시 환 시 환 자 먹는 거 치 치 쭈로 쭈로 허 허 허 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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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 커피죠 차 차는 차죠 녹차 홍차 워 시 환 치 쭈로 허 뉴로 워 시 환 치 쭈로 허 뉴로 자 갑니다 계속 그 말 열 개 제가 정말 녹화에 실패했다고 했죠 2년만 한 거라서 그 말 열 개밖에 안 줍니다 계속 오 chiar Jupiter 감사합니다.